자! 지금 이 장면이 저쪽이 파워플레이다. 거점을 빼앗아 A 거점을 점령했다. 저쪽이 파워플레이다. 어드벤티지를 얻었고. 저쪽이 파워플레이다. 그 다음 라이븐에 들어온 거점을 빼앗아. 여기서 파워플레이다. 이제 오전을 해냈고. 132. 142. 1심동체 정신이군! 맘에 들어! 1심동체 정신이군! 1심동체 정신이군! 1심동체 정신이군! 1심동체 정신이군! 1심동체 정신이군! vielä, 지금은 2심동척 이야기가 upstream 3관wide 2심동체 andi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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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